안녕하세요의 주인공 경산티역 가수님이십니다. 신유랑님의 평행사왕을 듣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나오세요. 자 회원님들 오래 기다리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행행사.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행행사. 아직 사랑하고 있던 게 서로 만나보고 싶은 게 나는 나가서지 못하고 빠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야 캄캄한 위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야 날 수 없는 맨날 그런 맨날에서 그 평행사왕을 갖고 있네 힘을 모아서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소리 질러!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행행사.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행행사. 아직 사랑하고 있던 게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너밖에 몰랐지.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야 캄캄한 위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리 서로 사랑할 순 없던 거야 강김 YA 햄한 위로 평행사에서 호동이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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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руu~~ 우와 alcoholic 아니야 아니 쭉 돌려보세요 동작 우리 emperor 감사합니다.